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애함으로 비차 복종하라. 아멘. 이제 우리 옥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지수는 높을수록 좋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 사람인가를 한 번 점검해보는 의미에서 굉장히 뜻이 있는 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지수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감사지수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감사지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매우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시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이나 저나 이 말씀 읽으면 제일 먼저 딱 걸리는 것이 있어요. 뭐요? 범사의. 그 다음에 뭐요? 항상. 감사하라고 하는데 범사라는 수식어가 따라가면 항상 우리는 뭔가 부담을 느껴요. 감사하라는 말에 항상 따라가면 그 다음에는 기가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쉬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범사라는 말은 어떤 형편에 어떤 일을 놓고도 즉 무조건 감사하라는 뜻이니까요. 항상이라는 말은 시종일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변함없이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강도 높은 의미를 가진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가책받지 않냐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 가운데 목사인 저 자신이 가장 많은 가책을 받을 거예요. 범사에 감사를 못하고 사니까요. 항상 감사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요. 감사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또 감사도 많이 합니다만은 이 본문 말씀이 요구하는 선에는 아직도 미치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저 자신이 숨길 수가 없으니까요. 부담을 느끼죠. 저같이 이렇게 참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입지에 있는 사람은 잘못하면 이런 말씀도 그저 쉽게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남의 말 할 때는 쉬운 거예요. 자신이 지키지 못해도 가르칠 때는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 참 가르치는 사람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1988년인가요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한참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을 때 그때 중요한 이슈가 사형 폐지론이었다고 합니다. 민주당 후보였던 마이클 듀카키스 듀카키스라는 후보는 사형 폐지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형 제도는 없애야 된다. 이렇게 전국을 누비면서 유세를 했습니다. 어느 날 CNN의 톡쇼에 그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쇼에는 유명한 버나드 쇼라고 하는 앵커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듀카키스를 앞에 놓고 이 버나드 쇼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은 사형 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하신다죠? 네 그렇습니다. 참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묻겠는데요.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의 아름다운 그 부인이 말이죠. 괴안에게 끌려가서 강간당하고 살해당했다고 합시다. 나중에 그 범인이 잡혔을 때 선생님 여전히 사형 제도는 폐지해야 되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고 이 사람 당황했어요. 막 머뭇머뭇하고 말을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천만 명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어요. 벌써 딱 들어오는 인상이 뭐예요? 자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사형 제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지 진짜 자기 일이 되면은 저 사람 그런 소리 할 사람 아니야 하는 인상을 딱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톡쇼 때문에 그 사람이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요. 남의 이야기는 하기 쉬워요. 그러나 내 이야기를 할 때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설류하기 쉬워요. 항상 감사하십시오. 얼마든지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진지하게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는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걸 압니다.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어가는 아내를 쳐다보는 남편이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오랜 지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고쳐주시지 않냐 하시고 여전히 병은 점점 더 깊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과연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올까? 평생 무거운 십자가로 짊어지고 살아야 될 어린 장애아인 자녀를 갖고 실험하는 부모가 그 입에서 정말 감사가 나올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력서를 수십 통 써가지고 다니면서요. 취직을 하려고 해도 회사에서 면접 한 번 하지 못하고 퇴짜를 맞고 퇴짜를 맞고 하는 젊은이의 입에서 과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나올까? 내가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입장을 놓고 이 말씀을 보아야 돼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 말씀은 현실성이 없어요. 비현실적인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상론이에요. 이상론이라도 한참 이상론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은 적당히 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태도로 이 말씀을 넘기면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죠. 안됩니다. 절대. 절대로 안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놓고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왜 항상 감사하라고 하시느냐?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첫째는요. 본문 다시 보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시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죠?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시도 때문에 이름으로 하는 말을 때문에 하고 바꾸어도 전혀 잘못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시도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시도 때문에 예수 그리시도 한 분만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그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돼요. 다시 한 번 마음에 정리하세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시도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두 번째로는 아버지 되신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비현실적인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변명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요. 자 그러면 먼저 생각해 봅시다. 예수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한 번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 번 되새겨보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대요. 그리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저 무지하고 잔인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흘 만에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그의 옷자락만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은 어떤 죄를 범했든지 어떤 과거를 가졌든지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도록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세례받으시는 형제자매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 말은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오 딸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신분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예수님 우리는 마음에 모시고 이 세상을 삽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가지고 즐기는 것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예수님이 계신다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서로 세상에서 아무것도 내가 얻은 것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 내가 소유하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을 찾았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이 말씀은 내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 하고 여러분이 밀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항상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옥목사가 가슴에 가책을 받고 여러분에게 고백하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고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참용감 있는 시인이 있습니다. 송명의 여사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는 뇌성마비로 한 번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온 몸이 비비 꼬여가지고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하면 죽다 살아나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말 한마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일급 장애인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시를 썼는지요. 그 시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가슴에 점이 오는 감동이 있지 않아요? 그가 쓴 시 가운데 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네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자막에 나와요 한번 가만히 음미를 해보세요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성마비로서 남이 가진 것 거의 90%를 못 가진 자매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감사합니까? 남이 갖지 못한 것 내게 있고 내가 가진 것 남이 없는 것을 비교하면서 오히려 주님 나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즐기는 것 없어도 예수님 한 분 그분의 사랑받고 그분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수준의 저 자신이 도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저는 원하고 있어요 저만이 아니에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수준에까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감사하는 사람 봤어요? 건강한 사람 중에 감사하는 사람 봤어요? 자기 뜻대로 다 소원 성취되는 사람 그 입에서 감사 나오는 거 봤어요? 없어요? 저는 수만 명을 상대하고 삽니다 없어요? 진정한 감사를 하는 사람 내가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진짜 감사하는 누구에게서 나오는가? 예수님 아는 사람에게서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뒤따라 보내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이고 하나님 나는 못하는데요 잔소리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줄게 그럼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해 아이고 어떻게 항상 감사합니까? 할 수 있어 내가 네게 능력 준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변명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결론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만큼 믿습니다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앞길이 막막합니다 그럼에도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 지금은 내 앞이 캄캄하지만 주님이 내 앞에 있는 구름을 걷어내고 어두움을 쫓을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니 이런 고난을 주시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믿음 알아줘야 됩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요? 어느 정도 믿고 있나요? 감사하는 것만큼 믿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할 수 있습니다 100평짜리 아파트 살아도 감사가 없으면 절대로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20평짜리 아파트 살아도 눈만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올 정도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심정을 가지면 그 사람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의 행복을 누가 뺏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다릅니다 누구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입만 열면 불평이 심해요 불평은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감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입에서 계속 감사가 나옴으로써 내가 그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줄 수 있어요 감사가 없나요? 그들과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강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천성적인 장애를 안고 나온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여러 명 있죠 그 가운데서 어떤 자매의 말을 들으면서 저 자신이 참 자주자주 도전을 받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있는지 아세요? 말이 아니지 무슨 복은 복이냐 그렇죠? 당장 우리는 그렇게 느끼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 애 때문에요 우리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는지 몰라요 우리 애 때문에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예수 믿고 왔어요 아마 애가 저러지 않았으면 아빠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우리 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게 됐어요 우리 애 때문에요 세상에서 천대받고 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가난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 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복이 보통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소리를 제가 들을 때 그 사람만큼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천하에 누가 이 사람을 꺾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 지수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좋아집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집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세상 사람 앞에 매력적인 존재가 됩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이거 꼭 믿으세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돌아가서 의도적으로 감사하세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 때문에 나는 무조건 감사할 수 있어 하면서 감사하면 지금까지 불평스럽게 여겼던 거 감사하면 지금까지 남을 원망하던 거 거꾸로 뒤집어서 감사하면 지금까지 만족하지 못하던 거 감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날 보고 봄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감사해야 돼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돼 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것들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강해집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 앞에 매력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런 멋있는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고 항상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하는 자녀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어떤 형편에 있든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믿음이 더욱 좋아지게 하옵소서 더 행복해지게 하옵소서 더 매력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더 강한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